으악! 얼굴에 뭐가 많이 났네! 속상하다! 헷! 갈래, 아가씨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얼굴에 뭐가 자꾸 나서 속상해요! 가는 길에 안되겠다! 오마이 형 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헷! 안녕하세요! 오마이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뿌! 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보시다시피 제 얼굴에 너무 많이 나서요! 속상하거든요! 저런! 여드름 관리를 따로 받으셔야겠어요! 관리요? 네! 어떤 제품이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헷! 손님, 이번에 잘 오셨네요! 저희 제품 사시면 관리를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관리 서비스? 이게 굉장히 고가의 관리 서비스인데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제품을 구매해주신 손님들께 관리를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제 피부도 다 돼요? 그럼요! 여드름 관리받으면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지실 거예요! 정말요? 헷! 그럼 뭐가 좋아요? 헷! 음, 우선 저희 갖고 있는 제품 중에 여드름에 좋은 이런 티트리 스팟 연고가 있거든요? 지금 홍조끼 많으시니까 이렇게 쿨링감 주는 이런 제품들 쓰셔도 되게 좋아요! 다 주세요! 다! 헷! 그럼 우선 바구니 드릴까요? 네! 헤헤헷! 음, 이거랑! 그러면 어... 이거랑! 이 팩도 요즘 나왔는데 새로 이거 너무 좋다고 오마이형에서 리뷰 1등 했거든요? 1등이요? 1등을 살려줘! 헷! 음, 그럼! 음, 이건 뭐예요? 이거예요! 아, 이거는 색조 제품인데 발색도 너무 좋고 지속력도 좋아서 이 제품도 요즘 많이 나가요 우와! 예쁘다! 그럼 이것도 넣고 음, 이것도 다 하고 이건 점토팩? 네, 점토팩도 요즘 효과적이라 이것도 많이 나가요 그럼 당장 구매했! 좋고, 예쁘고 이것도 사고 다 샀다! 계산해 드릴까요? 네, 계산해 주세요! 헷! 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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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20만원 이상 구매해 주셔서 관리랑 메이크업 서비스까지 받으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받아보시겠어요? 으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조치추해! 네! 괜찮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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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해! 먼저 닥토를 해드리고 닥토유? 네, 화장솜에 토너 묻혀서 닦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드름 압출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여드름에 좋은 앰플 사용해 주시면 훨씬 빠르게 치료 가능하실 거예요 앰플을 떨어뜨리고 축축축축축 흡수시키고 일등팩을 올려주고 으! 촉촉해지는 느낌이에요! 흑! 점프팩을 위에 올려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줍니다 배가 빼버릴게요 음! 다 되셨고요 피부가 훨씬 좋아지셨네요 오! 진짜 훨씬 좋아졌어요! 촉촉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관리 받으시면 많이 도움되세요 자! 그 받으러 와야겠어요! 헷! 이제 메이크업 들어가겠습니다 베이스를 파운데이션이랑 비비랑 섞어서 써줄 거예요 퍼프에 묻혀서 베이스 표현을 해주고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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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표현은 약간 고양이 상으로 해드리죠? 쉐도우를 해드리면 음영에 넣으니까 더 예쁘네요 입술은 요 컬러 괜찮으세요? 아 예쁘당 불터치는 아무래도 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짝만 해줄게요 네 좋습니다 다 됐습니다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여드름 어떡해?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안녕하시오 뿡 갈래 누나다 뿡뿡 양갈래잖아 음 상쾌해 야 너 여드름 어디 갔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진짜? 그래 난리도 아니었어 쟤 나 오마이형에서 관리받고 왔다 했 부럽잖아? 나도 요즘 여드름 많이 나서 화나는데? 누나는 원래도 화가 많이 나잖아 너 말 다 했어 둘이 싸우지 말고 내가 제품 사왔는데 너네도 해줄까? 진짜? 해줘 해줄게! 박세인 다음은 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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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도 신나게! 여드름 피부 깨끗하게 바꾸기! 대성모! 핏! aren 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